일단 빨까요? 빨자구요?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? 오늘 드디어 가재매님을 만나러 왔습니다. 음지 중에 씹음지. 음지와 음지와의 만나. 대아포칼립스의 현장. 병석분 집에 가서 임신이든 수정이든 오늘 그냥 X댄 거야. 너무 심한데? 야 이러다가 나 드럼통 되는 거 아니야? 도착했는데? 들어가볼게요. 김현석씨.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. 문이 오세요. 김현석이 이놈! 네 이놈이 김현석이구나. 아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아 미안합니다. 아 미안합니다. 아 이 촬영부터. 안녕하세요. 아 반갑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아 네 여기 김경설 편집공자입니다. 아 뭐야? 경섭님들 있었어요? 아 네가 경섭이구나. 상당히 위인이신데요? 아 감사. 다시 말해주세요. 아 상당히 위인이시네요? 같이 계실 줄 몰랐어요. 왜요? 아 둘이 너무 박탠데. 아 진짜 오늘. 예름씨 먼저 아. 걱정도 마음내로 하셔도 돼요. 네 어색한데 일단 펠라부터 하고 시작할까요? 펠라요? 네. 그러면 청소할까요? 어 네 청소해 주세요 이게 누구 책상이에요? 역시 두루마리 제 거 아닙니다 아... 와... 저거 제 거 아니에요 저 먹었어 이게 두루마리 아니고 또 이거 갓티슈 이건 부드러운 거에요 편집자들 이제 복지 아 복지구나 본 거 맞는데? 네 제가 두 번 뒤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아시나요? 아니 움푹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렇게 버려요? 아니에요 아 음식물 원래 그 안 버리고 하나요? 원래 우리 업체는 이렇게 아 근데 원래 진짜 이렇게 하셨어요 여태까지? 형아 궁금하다 아니 그러면 평소 집에서 음식물을 봉투 안 쓰세요? 와 이게 부산? 와 귀엽다 이게 마... 사이다 이게 마 부산이다 저 피부 덕대인가? 네 맞아요 아 진짜? 아 아니다 아 이거는... 동그랗게 인가? 아 휴지 어우 굳었네요 휴지 아우 와... 진짜 이거... 이거 맞아? 아니 이거... 와... 막 날파리 날아다니는데? 어우... 이거 코드린... 또... 아우... 많이 먹었네... 아니... 파육고 많이 들겠는데? 아우... 뒤집네... 몇백 나가는 거 같아 응... 그러던데? 청소 업체를 불렀는데 청소 업체가 다 해야지 않나? 시집 가겠는데요? 형 자리 안돼? 뭐야? 아 근데 이거... 핀티에... 그... 플러스틱인가요? 네... 어때? 어우... 섹시하네... 시장님도 한샘 하실 분... 이거 어때요? 여행시절 얼굴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... 아 그래? 장가 갈 수 있지 않나... 됐다! 청소하지 말고! 웃어봐! 웃어봐! 이리 와! 동소가 급한 게 아니야... 옆에 개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동소에 좋지 않아요... 개는 저기 화장실 처음으로 눕는데... 아 이거 해보셨나...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 있어! 이렇게... 그렇나? 기가 밟아야 돼... 아 기가 밟네... 강아지 볼게... 어? 네? 둘이 많이 있는데... 뭐...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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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색해... 아 어색해... 아 어색해... 일단 빨까요? 빨 자고요? 일단 빨까요? 네! 누구 반려견이에요? 네 맞아요... 어 깼... 어 깼다... 어머... 잠잠...잠... 우와 이름 뭐예요? 이름 없다고 그랬어... 이름이 없어요? 일단 형 보면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.. 이유는 이한테... 근데 찌잖아! 네! 찌? 쬐명? 좋은 소리야... 이름 있어요? 이름 없어요... 왜 없어요 이름? 네... 스토가 빨리 죽어가지고... 아... 왜요? 이참에 쨈칠라로 지워... 아니 그니까... 애정 붙이면 안 되니까... 다 애정 붙이면 안 되니까... 오히려... 어... 오늘부터 네 이름은 쨈칠라요... 우와 귀여워... 어머 어머 어머... 어머 어머... 어머... 귀여워... 김호준이? 쨈칠라를... 어... 발가락 다... 우와... 갑자기... 이거... 햄스터 키울... 그게 뭐예요? 너는 옛날부터... 아 원래요? 옛날부터 쨈칠라를 키웠다고요? 화상 이쯤 되면... 좀... 아니 그... 제가 들어오다가... 이거를 바꾸거든요? 이거 뭐야? 아니... 경석... 뭐... 워... 웅... 웅크... 웅크가 여기 왜... 흐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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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지켰고... 아아아아아아아아악!!! 뭐... 웃어... 웃어... 아... 사실 나갈 수가 없어? 아야... 그 동안 즐거워 질! 어... 룸크가 안 주워... 아 저 거기 가야겠다 가야겠다! Maxim들 뭐야! 칼질 좀 돌릴게요! 아이... 와 이 털이... 아니 이 정도면... 아니 털가를 제가 시켜줘야 하는데... 아니 털가리 진짜 쩝되는데? 네? 아 업무 청구 나중에 하라니까 아 이 새끼야 예림씨 뒤에서 보니까 골반이 아가 3명은 거트라겔 나갈 골반인데 3명 낫다 어 왜 이때 예림씨 이거 한번 주세요 아 기다려주세요 아 기다려주세요 아 의사가 이거 뭐야? 의자가 여기 앉힌 아 씻었어? 아니 의자가 아니 이 크롬키 아 근데 제가 그 와가지고 하는 또 그 약간 전례가 있거든요 대게 냄새를 제가 측정하려고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많이 뿌리시네 일단 룩이 다시 봐가지고 룩크티 아스트를 좋아하더라 엄마 인사하니까 아 나 바빠 허리 많아 허리 많아 허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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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람이야 아 네 왜 아 이거 친이예요? 제가 알람입니다 제가 저걸 들으면은 잠이 잘게요 어 그럴만하니 우렁 차셔 가지고 아 잠깐만요 아 근데 예림씨 아까 봤는데 이거 아이폰 아니에요? 맞아요 아니 슈퍼미소녀 완전 보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난 진짜 갤럭시 이렇게 딱 쓰잖아 아 이거 아이폰 맞아요? 슈퍼미소녀가? 저도 어쩔 수 없는 한녀에요 보수 유튜버가 어 우리나라 우리거 삼성 써야지 아이폰 맞아요 나 아이폰 안쓰면은 진짜 왕따른 아이라지 한여들한테 보적보를 당한다? 그렇지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배고프죠? 아 배고파요 아 예림씨 네 오늘 저 뭐해주시나요? 오늘 맛있는 소불고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오 오오 오 뭐야 펄 유비 간호 장비 여자가 어 배할때는 고기 있는거 아니니까 이거 안에 들어가있어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홀 오오오오오 오오오 Shane 어해 될까요 오! 나 이거 맞아? 괜찮지? 맛있겠다. 완성! 과연 요리가 아니고, 수연하십니까? 구미를 입안시켜봅시다. 밀키스죠? 먹어도 될까요? 어! 좋아요. 아, 소비야. 예림이 누나가 먹을 수 있니까 더 맛있는데. 누나 아니야, 이 씨. 이 새끼야. 아니야. 예림이가 먹을 수 있어서 더 맛있다. 맛있어? 응. 잘 먹어. 경섭이도 먹여줄까? 좋아, 좋아. 경섭아. 드셔봐. 아, 진짜 경섭이 너무 좋아. 약간 이거 구도가 AV팬 감사제 같아. 네. 아니, 우리가 근데 또 음지 중에 음지잖아요. 그쵸? 네, 그쵸. 양지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? 아니,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양지 가자. 한번 외치자! 양지 갑시다! 양지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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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리엘 씨. 네? 후쿠시마 오염수 박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당연히 반대죠.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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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불확히는데. 아, 뭐하나. 와우.. 자 전.. 전주세요. 오오오.. 오 잠깐만.. 오오오.. 뭐야 아이 잠깐만.. 아니 내가 지금 버는 데에.. 형사님 자 지역 당원.. 이렇게 가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. 아니 이거 진짜예요. 자 김형사님은 권리당원이셔서 매달 천만 원씩 이재명님한테 내시면 되겠습니다. 아이 씨말 민두당 뿌락지었어? 아이 진짜야? 내일 문자 갈 겁니다. 오늘 반주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세요. 정말 맛있게 먹었고 순서 아주 깔끔하게 다 주먹구구 식으로 부산 아이가! 주먹구구! 어.. 주먹구구! 어.. 주먹구구.. 주먹구구.. 아주 쾌적이었습니다. 평집 공장. 감사합니다. 취직 가도 되겠나요? 어.. 이 정도면 뭐 그냥 서울.. 어? 머스마들 그냥 다 꼬시겠다. 멀리서 뭐 할 필요 있을까요? 왜? 왜? 약간 형수와 도련님 느낌으로.. 어.. 그거도 MTR 당황합니다. MTR 제가 좋아합니다. 형선 님 오늘.. 오늘 제 집에서 형들도 많이 치워주시고 편집하는데 좀 더러워가지고 정신이 살만해 됐는데 오늘 되게 깔끔하게 치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림님 다음에도 형섭이 몰래 놀러 오세요. 몰래? 아 좋아요. 제가 머리도 밀어드릴게요. 즐거웠습니다. 아.. 네.. 음식물 쓰레기 많이 먹었어. 어! 홍콩 면! 음식물은 남자가.. 가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다음에 또 봐요. 메몬비에.. 음식물을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 poured.. 아예.. Muslims.. 이렇게 좋아.. 꽃.. ійсь.. 유.. 게.. 안봅니다. 몸.. 제진 Putting arms.. señ web.. amo.. 여기.. eines.. ㅂ.. met.. parte.. .. etto.. 자가..